안녕하세요 유니스크루입니다.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새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. 녹식자 웰빙 관절 연골은 관절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구절초 700M기를 함유하고 있으며 한 병에 30정이 포장되어 있어 한 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절초는 관절 연골의 중요한 영양소인 콘드로이틴과 글루코사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 영양소들은 관절의 유연성과 충격 흡수 기능을 개선하여 관절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녹식자 웰빙 관절 연골은 일상적인 활동이나 운동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관절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돕습니다. 또한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한 달 동안 꾸준한 복용을 통해 관절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간편한 옵션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 건강 적립금 할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